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여의도 국회에 윤 대통령이 도착했을 그 당시의 모습이 영상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처음으로 입장을 할 때 로트앤드홀 주변에서는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한테요 보고 가. 한동훈 장관이 입장할 때는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살짝 이렇게 보자. 뭘 쳐다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입장부터 뭔가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욕설을 내뱉은 건 아니지만 환영한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보고가 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정 연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김용민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김용민 의원에게 윤 대통령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앉은 채로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죠.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김용민 의원. 검은색 마스크의 의미는 보통의 침묵 시위를 할 때 검은색 마스크를 끼는데 그런 의미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을 했고. 그런데 저 자리에서 지금 김용민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입모양은 안 보이죠.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셀프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저 당시에 나 김용민은 윤 대통령한테 이제 그만두셔야죠. 대통령에서 이제 내려오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셀프 공개했어요. 시정 연설 후에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했다. 이제 그만두시지요.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합니다. 이렇게 셀프 공개를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어제 저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당연히 김용민 의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악수를 청하니까 그만 내려오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할 얘기 아니에요. 법법을 잘 모르는 무식한 거고 사실은 무례한 겁니다.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악수를 일일이 청하고 들어왔는데 앉아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심지어 보지도 않고 협치를 하자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달라 무슨 뭐 영수회상만 이게 됩니까. 강성지 지식을 의식해서 도장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60명이거든요. 그래서 출석부 찍은 거고. 그거 해가지고 또 짤 돌고. 그 다음에 자랑하잖아요. 그걸 자기가.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그만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은 저것은 김용민 의원. 딱 개딸을 향한 호소나 이벤트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 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한 명의 의원이 대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딸들이 실제로 화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 이러한 반응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용민 짱이야. 김용민 의원은 언제나 최고야. 개혁 요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용민 응원. 묵직한 한 방을 날렸어. 민주당인 게 해피해요.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장책원은 무슨 생각이든 좀 드십니까. 제가 정치인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라는 말을 요즘 좀 자주 쓰거든요. 인간이 되어라. 저희 당내 모 인사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민 의원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정치 이전에 개딸이나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이고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우리 국민이 뽑은 국가 지도자가 국회를 방문해서 시정 연설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최소한 일어서서 악수하는 기본적인 예의 정도는 여야를 떠나서 보이는 게 마땅하고요. 악수도 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앞만 보고 앉아 있거나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본인이 저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그만두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굳이 본인의 SNS에 사랑하듯 올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서글픈 사례입니다. 저렇게 해서 김용민 의원이 개딸들한테 후원금 많이 받고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국가 망신을 시키는 것이고요.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 자리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그 당시 통합진보당 인사였나요? 통합진보당. 그런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해서 오히려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정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표 강도 높게 비판하지만 제가 국회나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당연히 일어나서 악수하고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게 기본 도리거든요. 그러한 기본적인 도리까지 외면하는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 자리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취임 2년 차입니다. 올해는. 그리고 저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협조해 주시지요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남기는 시정연설을 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그런 연설을 하기 위해서 입장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그만두셔야죠. 검은색 마스크 끼고요. 글쎄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김용민 의원의 어제 저 행동. 스스로가 셀프 공개를 했으니 우리는 믿을 수밖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국회에 오셔서 어쨌든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건네고 또 나가실 때도 이재명 대표에게 악수를 건넸다는 것은 변화의 출발이라고 보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이 어떤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어떤 전달하는 과정에서 매우 서툴렀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향되어야 하고 또 뭐 광주 북구 출신의 이영석 의원 같은 경우도 노룩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호남 그리고 광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민심이 싸늘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악수를 청한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같이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왜? 싸늘한 어떤 민심에 대해서 전달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비록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떤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지자들까지도 아울룩이라는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그만두셔야죠. 저것은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김용민 의원이 스스로 소셜미디어에 공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일종의 김용민 의원은 언론사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도해 주십사. 이렇게 의도를 한 걸로도 읽힐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좀 논란이 일고 있고요.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노룩 악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지요.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다가서서 민주당의 지금 이 의원 이 부분 이형석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자 이형석 의원은 앉아 있는 채로 마지못해 손을 내밀죠. 그런데 악수를 할 때 이형석 의원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까? 너 아플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노룩 악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홍정민 의원 한번 볼까요. 홍정민 의원도 이렇게 보면 앉아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한다. 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이동주 의원 지금 지나갔어요. 이동주 의원입니다. 앉아서 악수. 전지연 우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윤 대통령을 맞이하는 저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요? 뭐 노룩이건 아니면 일어나지 않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저는 저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춘기 소녀들의 유치한 시스터십 같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모여 앉으면 막 그 사람을 욕을 해. 그러면서 그 다음 지나갈 때 잘 들리지도 않아. 마스크 쓰고 나만 듣게. 나 내가 뭐라고 그랬다. 한번 욕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욕했어. 잘했지 그러면 어 잘했어 이러고 지지층들이 박수해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의리 막 시스터십 자기들끼리 그런 거를 다지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저러면서 자기들의 일부 지지층에게는 호소하고 일부 지지층에게서 댓글 받으면서 시원하고 기분 좋겠죠.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벌써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얘기하시고 대통령실 참모진한테도 민생 현장에 가서 뛰어라고 하시고 먼저 저렇게 가서 이재명 대표계까지 악수하고 허리를 구부리시는데 저렇게 빨창 끼고 유치하게 하는 거는 본인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중도층이 보기에도 볼성상 없다. 별로라고 보입니다. 전지협 변호사 논평을 하실 때 아주 굉장히 리얼해요. 모션도 있고요. 모션도 있고요. 모션도 있고요. 모션도 있고요.